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브랜슨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소리에 의해서 음악소리 어디어디로부터 그의 스마트 시계로부터 그게 울렸습니다 6시에 30분 정도 더 빨리 울렸지요 어저께보다 매일 아침 그의 스마트 시계는 받습니다 교통정보를요 그리고 조절합니다 그의 기상시간을요 모모에 따라 또는 어디어디에 달려있는 어디어디에 달려서 바로 길거리의 상태에 따라서 말이죠 현재 그것은 연주하고 있습니다 쾌화란 음악을 연주하고 있지요 근데 그것은 선택되어 줬습니다 딱 맞추려고요 그의 취향을 그리고 또 돕기 위해서 말이죠 그가 잊어버리는 거요 어저께의 더러운 기분을 말입니다 느끼면서 상쾌하게 됐음을 느끼면서 브랜슨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가지요 그의 옷장 쪽으로요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조명이 비춥니다 정장을 비추지요 그 정장이 딱 들어 맞는 그의 중요한 회의 말이죠 오늘 있을 회의 그랬을 때 그가 걸어갈 적에 어디어디 쪽으로 거실 쪽으로 걸어갈 적에 그의 텔레비전은 켜집니다 자동으로 켜집니다 그리고 채널을 돌려버리지요 교통보고 한마디로 교통방송 쪽으로요 그리고 나서 그의 부엌의 조명은 바꿉니다 그 색깔을요 모모라는 점을 시사하기 위해서지요 그의 커피기계가 다 끝냈다라는 거 말입니다 커피 내리는 걸요 신선한 커피를 말이죠 그를 위해서 이 상황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이 될 수 있죠 뭐 뭐 덕분에 바로 사물인터넷 덕분에 말입니다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이지요 사물들의 네트워크이지요 그게 교환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작용하기도 하는 말이죠 뭘 근간으로 자료들을 근간으로요 수집되어진 센서에 의해서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말이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는 일상의 물건들 그것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전자 장비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들 뭐 이를테면 음식 포장이나 옷 같은 거 다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서로 간에 바로 지금 많은 것들은 연결되어집니다 인터넷에 하지만 그것들은 조작되어져야만 하지요 휴먼들에 의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 정보가 교환되어지기 위해서 사물인터넷과 더불어서 그런데 물건들 연결되어진 물건들 인터넷에 연결되어진 물건들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서로 간에 뭐 뭐 없이 휴먼의 간섭 없이 말이죠 이 시스템은 촉진시킬 것입니다 효율성을요 아껴줌으로써 우리에게 시간과 돈과 그리고 노력을요 일부 보고서들은 기대합니다 그 숫자 연결되어진 장비들의 숫자가 도달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1조개의 2025년에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보기 위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 효과를요 사물인터넷을 우리 삶에 대한 효과를 스마트홈 스마트홈이라는 곳들은 집입니다 뭐뭐가 갖춰진 집이죠 장비들 그게 어떤 장비냐면 이제 작동되는 자동으로다가 말이죠 그리고 또 조종되거나 통제될 수 있는 원격으로요 이 장비들은 만듭니다 삶을요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원하는 사람들 잠에서 깨는 걸 원하는 사람들 몹시 시끄러운 음악 없이 그 사람들에게는 설치하는 곳 스마트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게 아마도 답이 될 수 있겠죠 이 블라인드들은 천천히 열립니다 아침에 식혀주려고요 태양이 자연스럽게 당신을 깨워줄 수 있도록요 게다가 그것들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신 집의 온도를요 조절함으로써 양을 태양의 양을요 허용되는 안쪽으로 허용되는 아 또 다른 도움이 되는 스마트 장비는 바로 그겁니다 스마트 냉장고입니다 가버렸어요 사라졌다구요 그 날들이요 어떤 날들 당신이 우유나 계란이 다 떨어지는 이 냉장고가 계속 기록할 겁니다 쭉 이렇게 마치 스토커처럼 계속 기록할 겁니다 모든 항목들을요 크게 포함하고 있는 담고 있는 그리고 문자를 보내줄 겁니다 당신에게 당신이 그래서 얻을 수 있게 하겠죠 당신이 필요로 하는 곳을요 다음번에 당신이 쇼핑을 가면 그것 또한 기억을 할 겁니다 유통기한을요 모든 그 항목들의 유통기한이요 그 안에 있는 그래서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뭐에 대해서는요 먹는 거에 대해서요 상한 음식을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 홈 센서라는 곳이 또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을요 손상으로부터 예를 들면 두는 것은요 습기를 감지하는 센서를 어떤 물건에다가 두는 것은요 어떤 물건이냐면 이제 셀 수 있는 물 뭐 이를테면 싱크대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아니면 배수관 같은 거 말이죠 그렇게 두는 게 구해줄 겁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구해주느냐 하면 많은 미래의 곤란함에서 구해주겠죠 그걸 안 겪게 해주겠죠 만약에 센서들이 감지한다면 어떤 세는 것들을 그것들이 빠르게 알려줄 겁니다 당신에게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당신이 멈출 수 있도록 말이죠 그 세는 것을 그리고 또 막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게 되는 걸 막는 거죠 더 큰 문제가 게다가 그걸 가지고서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가지고서 당신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확실성 그 감각을요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그 느낌 이거 즐길 수 있습니다 어디로 부터든 언제건 간에 말이죠 뭐 그 뿐만 아니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안전 시스템이 경고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과 경찰에게 뭐를 alert 누구누구 뭘 경고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입에 대해서 경고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뿐만 아니라 그게 또 허락해 줄 수 있죠 당신에게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전화기를요 감시하기 위해서만 아니죠 당신의 집을 원격으로 그러다가 스마트 건강관리 그렇습니까 당신은 입고 있어요 건강 추적기 이거 착용 중이세요 아니면 스마트워치를 바로 지금 착용 중이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미 참가하고 있군요 스마트 건강관리에 이러한 사물인터넷 착용가능 장비들 추적합니다 그리고 분석합니다 당신의 활력증후를요 뭐 이를테면 당신의 심장박동이라든가 그리고 체온을요 도와주기 위해서요 당신이 도달할 수 있도록 당신의 건강 목표에 아니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요 예를 들어 만약에 당신의 착용가능한 그 장비가 알아차린다면 한 변화를요 당신의 체온에서의 그것은 경고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모모라고 당신이 곧 상태가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감기로 모모와 함께 모모와 더불어서 건강 애호가들 과 더불어서 즉 건강 애호가들 뿐만 아니라 뭐 사람들 고통을 겪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그 사람들이 또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사물인터넷 착용가능 장비를 가지고서 예를 들면 연속 혈당 측정기 그건 작은 착용가능한 장비입니다 당규병 환자들에게 말이죠 그걸 쓰기 위해 환자들은 반드시 삽입해야 됩니다 일회용 센서를요 그들의 피부 아래쪽에 네 네 아주 그냥 하루 종일 그 센서가 추적합니다 환자의 혈당 수준을요 그리고 전송합니다 그 자료를 어디 어디에 그들의 스마트폰에 전송합니다 이것은 허용합니다 환자들이 조절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그들의 당뇨병 거기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이 자료가 병행되어졌을 때 적절한 소프트웨어와 의사들은 또 그걸 쓸 수 있어요 경고하고 충고하기 위해서 그들의 환자들에게 그에 맞춰서 스마트 도시 만약에 우리의 집과 그리고 장비들이 스마트하다면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시가 또 역시 그렇게 안될까요 되지 바르셀로나가 한 훌륭한 예입니다 그 도시에 노력하는 그쪽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그러기 위해서 개선시키기 위해서 효율성을 그 도시의 가로등 뭘 통해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한 전략 모모라고 불리는 전략 바르셀로나 조명 마스터플랜이라고 불리는 종합계획이라 불리는 그 전략이 시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단지 뭐 2년 정도 지나서요 그 계획이 처음으로 출시되고 처음 시작되고 딱 2년 지나서 그 이상이 1100개가 넘는 램프 그 이상이 쭉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모모로 스마트 램프로 바뀌었습니다 모모를 갖추고 있는 LED 전등을 이 등불들은요 밝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랬을 적에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갈 적에 그리고 어두워져요 아무도 근처에 없을 적에 게다가 그것들은 또 역할을 합니다 몸으로서의 역할 공짜 와이파이 핫스팟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저 다른 단어에 나오는 아미르가 굉장히 좋아하겠군요 그리고 감시합니다 그 도시의 공기의 질을 감시합니다 사용함으로써 센서들을 이 개선들은 그렇게 향상시켜 왔습니다 더 좋게 만들어 왔죠 그 효율성을요 도시의 효율성을 그리고 그 결과를 낳은 겁니다 뭐 대략적으로 30%의 감소에 그걸 낳은 거죠 결과를 에너지 사용에 감소를요 역시 사물인터넷은 또한 도와주고 있죠 많은 도시들이 처리하고 다루는 걸 도와줍니다 처리하고 다루는 걸 도와줍니다 쓰레기의 위기를요 뭘 통해서 쓰레기 관리 센서를 통해서요 이 센서들은 붙어 있습니다 안쪽에요 쓰레기통 안쪽에요 도시 전역에 아 추적하려고요 얼마나 꽉 찼는지 그것들이 일단 센서가 감지하면 뭐뭐라는 거 아 통이 꽉 찼다라는 거 이걸 감지하면 그건 자동으로 요청합니다 쓰레기 트럭을요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그 숫자 운행의 숫자 쓰레기 트럭이 하는 그 운행의 숫자가 쭉 그래 왔습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어져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 아낄 뿐 아니라 많은 돈 어디에 대한 운영 비용에 대한 많은 돈을 아낄 뿐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또한 덜 가집니다 교통을요 그리고 오염을 덜 가지게 되죠 바로 지금 대화 모모에 대한 대화 영향력에 대한 대화 사물인터넷에 그게 지금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심할 바 없이 진보들 발전들 사물인터넷에서의 진보와 발전은 만들 것입니다 삶을 훨씬 더 쉽게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래야 돼요 조심해야만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 안되도록요 또한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당연히 뭐 이를테면은 잠재적인 어떤 문제들 개인 뭐 프라이버시 사생활이라든가 그리고 또 보안 같은 거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좀 무시한다면 그게 쉽습니다 그러기 쉬워요 우리의 믿음 사물인터넷 장비들에 대한 믿음이 이게 남용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그건 참 중요합니다 뭐하는게 이해하는게 중요해요 그 기회와 그리고 도전을요 우리가 직면하게 될 우리가 만들어낼 때 점점 더 많은 것들 바로 부분이 되도록 무엇에 사물인터넷에 부분이 되는 결국에는 우리 우리 장비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것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그런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